자 2021년 제2회에 제5과목 열설비설계 기출문제풀이 들어갈게요. 81번 되겠습니다. 프라이밍 및 포밍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밍 포밍은요. 1번 보일러를 고수위로 한다 하면은 넘치겠죠. 프라이밍 포밍 일어납니다. 자 두번째 보시면 증기부하가 작고 증발수면이 넓어. 그럼 안일어나지. 방지법이죠. 증기부하가 커. 많이 걸려. 그리고 증발수면이 좁네. 이럴 때 생깁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2번이 정답이죠. 3번에 보면은 주증기부하가 급히 얼었을 때라든지 보일러스에 불순물 유지분이 많이 포밍 됐을 때 프라이밍 및 포밍이 일어나죠. 여기서 두번째께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증기부하가 크고 증발수면이 좁을 때가 되겠습니다. 82번 보시겠습니다. 노통 보일러에 갤러웨이관을 직각으로 설치한다. 직각으로 설치한 이후 뭐냐. 노통 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일러 순환 돕기 위해서. 그리고 전열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죠. 이게 효과예요. 효과. 이렇게 하는 건데 수격작용하고는 관계가 없다. 4번 정답. 자 다음에 8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각 보일러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하는데 틀린 게 있다. 이거예요. 자 2평 보일러. 서 있는 보일러. 이것은 서 있으니까 좁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죠. 장점이고. 두번째 노통 보일러. 노통. 통으로 했다. 노통 보일러. 이것은 보일성이 많죠. 적다고 했네. 많아요. 그래서 중기발생 소유시간이 길어요. 잘못됐죠. 잘못된 것은 정답이죠. 세번째. 수간보일러는 구조상 대용량 고압용에 적합하고요. 관류보일러는 드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고압 보일러에 적합합니다. 여기서는 두번째 거. 노통 보일러는 보일성이 많아요. 그래서 증기발생 소유시간이 길어요. 자 다음 85번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에 사용되는 중화방청제가 아닌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암모니아, 히드라진, 그리고 탄산, 나트륨 이런 거는 이제 중화방청제인데요. 포름산, 나트륨은 아니다. 4번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가겠습니다. 원통형 보일러에 노통의 편심. 편심. 코가 편심입니다. 이렇게 요구라고 했죠. 이렇게 설치되어서 관세순환자의용을 촉진시킵니다. 코로내시 편심.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87번 가겠습니다. 두께 20cm의 벽돌의 내측에 10mm의 몰탈하고 5mm의 플라스터 마무리를 시행하고 외추은 두께 15mm의 몰탈으로 마무리를 시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를 참고해가지고 다층벽의 총열관률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층벽 총열관률 K라는 것은 R분의 1이죠. 자, 그래서 R을 구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알파 I분의 1 더하기 시그마 하기를 람다 I분의 어떻게 돼요? L I죠. 맞죠? 그리고 더하기 알파 아웃 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된다. 여기 8분의 1 더하기 여기 얼마? 2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4개가 되죠. 하나는 0.65 5분의 0.2 도하기 여기는 1.3에 0.01 도하기 0.5분의 0.005 더하기 1.3분의 0.005다. 이렇게 되죠. 1.3분의 0.015 1.3분의 0.015다. 그래서 이걸 쭉 정리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약 1.95 왓트포 제곱미터 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에 있네요. 1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품 작품 6 7 8 9 9 8